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8번 반대편 차량의 전조동 불빛이 너무 밝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맞은편 엄청 밝죠 눈뽕이죠 눈뽕 눈뽕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시속 5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요 요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발현상으로 중앙선에 서 있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급제동을 한다 증발현상 때문에 서로 쌍라이트 때문에 보행자가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급제동을 해서는 안 돼요 서행을 해야겠죠 감속운행을 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2번 현혹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충분히 줄여 위험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 현혹현상은 뭐냐면 눈부심에 의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요 현상이에요 그거 현혹현상인데 그러면 속도 줄여가지고 위험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맞아요 3번 보행자 등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상향등을 켜서 확인한다 상향등을 켜게 되면 증발현상이 발생해요 상향등을 켜면 안 돼요 틀렸고 1차로 보다는 2차로로 주행하며 불빛을 바로 보지 않도록 한다 이거 눈동자에 요 불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초점을 이쪽으로 맞추면 저걸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눈부심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 맞는게 되겠고요 5번 불빛이 너무 밝을 때는 전방 확인이 어려움으로 가급적 빨리 지나간다 이런 얘기 틀린 얘기라고 했죠 서행해서 지나갑니다 따라서 맞는 거 두 개는요 현혹현상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속도 충분히 줄여서 위험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1차로 보다는 2차로로 주행을 해서 불빛을 바로 보지 않도록 한다 2번과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839번 A차가 버스를 앞지르기 하려고 한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했어요 버스가 여기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 A차가 이렇게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황색 점선 구간이에요 양방향 편도 1차로 도로라서 지금 요쪽에 차가 오고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 중이고 반대편 도로에 화물차가 있어요 볼까요 A차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이 발생될 수 있다? 2차요 2차 2차가 와서 내 뒤를 때린다고? 그거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죠 내가 이제 깜빡이 켜고 깜빡이 켰잖아요 지금 왼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 차도 알아서 속도를 낮추게 돼 있죠 아니고 2번 앞지르기 시 반대편 도로에서 달려온 화물차와의 충돌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조심을 해야 되죠 2차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3번 버스에서 내려 버스 앞으로 뛰어 건너는 보행자가 충돌 그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앞지르기 하려고 쭉 가는데 여기서 보행자가 이렇게 확 튀어나오는 이 케이스에요 아주 위험하죠 가능성이 얼마인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4번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과의 충돌 이 저기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은 나랑 나는 지금 왼쪽으로 갈 거니까 관계가 없어요 마주칠 일이 없고 정차 있던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버스와 반대편 화물차와의 충돌 이 버스랑 이 화물차가 충돌한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그럴 일도 거의 없어요 얘는 그냥 직진하니까 서로 직진이니까요 따라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는 앞지르기 할 때 반대편에서 오는 화물차랑 충돌하는 거 그 다음에 버스에서 내려서 앞으로 뛰어 건너는 이 보행자와의 충돌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840번 다음 상황에서 주행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상황 보죠 주택가 골목길이고 맞은편 좌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요 여기 골목길에 그리고 우측 골목에서 공이 굴러 나왔대요 곧 애들이 튀어나올 예정이다 하는 거죠 공을 주우러 어린이가 뛰어나올지 모르니 일시정지하고 상황을 지켜본다 맞아요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서양에도 위험해요 팍 튀어나오니까요 또 우측 골목에서 굴러나온 공은 좌측이나 내 앞으로 굴러올 수도 있으므로 우측 가장자리를 붙여서 계속 주행한다 안돼요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순차된 차량들은 움직이지 않으므로 주의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이 차량들이 언제 또 불법 유턴을 돌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죠 조심을 해야 돼요 서양을 해야 되죠 또 공만 굴러 나왔으므로 경음기를 사용하며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주행한다 경음기 틀렸고 속도 그대로 틀렸어요 공만 굴러 나올 리가 없죠 공이 스스로 막 움직여요 아니죠 애들이 찾거나 던졌거나 한 거죠 틀렸고요 주차된 차량들 중 갑자기 출발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요구에 아주 또 무섭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걸 주의하기 위해서는 라이트들이 켜지는지 또 깜빡이가 켜지는지 또 이쪽 앞바퀴가 내 쪽을 향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안전운전본법 두가지는요 공주로 어린이가 뛰어나올지 모르니까 일시정지하고 상황을 지켜본다 그리고 주차된 차량들 중 갑자기 출발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41번 진흙탕인 비포장도로를 주행할 때 가장 안전운전본법 두가지는 했습니다 진흙탕이구요 앞에 보행자가 있어요 그리고 후사경을 이렇게 보니까 경음기가 따라하고 있네요 그때 어떻게 안전할까요 뭐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급제동한다 급제동하면 경운기랑 충돌 하겠죠 급제동하면 안되겠구요 늘 그래서 급제동하면 안돼요 안전운전법 고를 때는 급제동 틀린거에요 2번 전방에 차량이 없으므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한다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 그럼 또 틀린 얘기에요 앞에 지금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또 포장 자체가 안되어 있는 진흙탕이고 그럼 물이 튈 수도 있죠 보행자 언제든 왼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서행을 해야 됩니다 틀렸죠 보행자에게 고인물이 트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거 다 물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조심해야 되구요 뒤따르는 경운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주행한다 신속하게 하면 또 틀린 얘기죠 서행합니다 뒤따르는 경운기는 경운기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에요 5번 노면이 젖어 미끄럽기 때문에 서행을 한다 맞죠 서행한다 그럼 거의 대부분 정답이에요 일시정지냐 아니냐만 고민을 하면 되는거죠 따라서 안전운전방법 두가지는 보행자에게 고인물을 트지 않도록 주의한다 3번과 노면이 젖어 미끄럽기 때문에 서행한다 5번이 되겠습니다 842번 다음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 두가지는 했어요 상황 보죠 반대편에 정차중인 어린이 통합버스가 있어요 정차중이래요 통합버스 앞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구요 통합버스에서 하차중인 어린이가 있네요 어린이가 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뒤따라오는 차량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어린이들을 승하차시킨 통합버스가 갑자기 후진을 할 수 있다 그건 고려하기 어렵죠 어린이 통합버스는 어린이가 언제 앞이나 뒤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후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구요 통합버스에서 하차한 어린이가 통합버스 앞으로 갑자기 횡단할 수 있다 그죠 애들이 갑자기 일로 확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충분히 예상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빨간색 깜빡이가 깜빡이고 있는 어린이 승하차 표시가 나오게 되면 이 앞에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잘 안 지키죠 원래 앞에도 정지를 해야 되요 왜냐면 중앙분리대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분리대가 없는 곳에서는 앞에서 일시정지 했다가 지나가야 됩니다 소행으로 3번 보죠 속도를 줄이는 내 차 뒤를 따르는 차량이 있다 그건 뒤차가 조심해야 되는 거라 그랬죠 이거는 4번 반대편 통합버스 뒤에서 이륜차가 통합버스를 앞지르기를 할 수가 있다 여기 이륜차가 보이는데 이 차가 지금 어린이 통합버스를 이렇게 앞지르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앙선을 확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거 가능성이 있죠 조심을 해야 되죠 5번 반대편 통합버스 앞에 주차된 차량이 출발을 할 수 있다 이 차가 이렇게 출발한대요 그거 나랑 뭔 상관이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위험한 상황 2가지는 통합버스에서 하차한 어린이가 통합버스 앞으로 갑자기 횡단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반대편 통합버스 뒤에서 이륜차가 통합버스를 앞지르게 해서 내 차 앞으로 들어오는 거 2번과 4번이 위험 상황 되겠죠 843번 A 차량이 손수레를 앞지르게 할 경우 가장 위험한 상황 2가지는 했습니다 지금 이게 A 차구요 앞에 손수레가 있어요 리어카요 그리고 돈 30 어린이 보호구역이구요 전방 우측 보도 위에 자전거를 탄 학생이 보이고 있어요 저 앞에 자전거 탄 학생 반대편에서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여요 이쪽이 반대편이죠 이륜차가 주행하고 좌측 전방에 주차된 차량 있어요 주차 차량 요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방 우측 보도 위에 자전거를 탄 학생이 손수레 앞으로 횡단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요 이게 진짜 위험하죠 조심을 해야 되죠 손수레에 가려진 반대편에 이륜차가 속도를 내며 달려오는 경우 반대편에 이륜차가 속도를 내며 나한테 이렇게 쫙 달려오는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위험 상황이 되겠죠 앞지르기 하려는 도중에 손수레가 그 자리에 정지하는 경우 앞지르기 할 때 손수레가 정지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죠 오히려 내가 앞지르기 하기가 쉽죠 위험 상황 아니구요 또 A 차량이 우측 뒤쪽 어린이가 학원 차를 기다리는 경우 나 이렇게 갈 건데 내 뒤에 있는 애요 그럼 나랑 상관이 없죠 반대편 전방 좌측의 차량이 계속 주차하고 있는 경우 여기요 계속 주차를 하고 있으면 빨간색이 딱 들어와 있으면 내가 피해서 가면 됩니다 위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니까요 따라서 위험 상황 두 가지는요 전방 우측 보도 위에 자전거 탄 학생이 손수레 앞으로 횡단하는 것과 손수레에 가려진 반대편 이륜차가 속도를 내며 달려오는 경우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44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 두 가지는 했어요 노인보호구역이구요 우리가 실버존 이라고 부르죠 역시 존 30에 해당합니다 30키로 제한 속도가 있죠 무단횡단 중인 노인이 있어요 노인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 중인 노인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경흥기를 사용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린다 경흥기 나오면 틀린 거에요 그 다음에 비상등을 켜서 뒷차에게 위험을 알린다 이거 맞죠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구요 비상등을 켜서 속도를 줄이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맞구요 정지하면 뒷차의 앞지르기가 예상되므로 속도를 줄이면서 통과를 한다 안돼요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행을 해줘야 되구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까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한다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해서 통과를 한다 노인이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노인이 달리기 잘하는 노인이면 어떡해요 갑자기 확 뛰면 어떡해요 안되죠 따라서 안전운동 등 두 가지는 비상등 켜서 뒷차에게 위험을 알리고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갈 때까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해줍니다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845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어린이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측 전방에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어요 여기 정차 중이니까 빨간등이 딱 들어와 있는 거죠 위험요인 두개 볼까요 오른쪽 정차한 승용차가 갑자기 출발을 할 수 있다 지금 빨간등이 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출발하는 걸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오른쪽 승용차 앞으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다 요 앞에 어린이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탁 튀어나오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하죠 예상해서 서행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 정차한 승용차가 출발할 수 있다 지금 빨간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출발 안해요 저기 꺼져야 출발을 하는 거죠 속도를 줄이면 뒷차에게 추돌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럼 뒷차가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좌측 보도 위에서 놀던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애들이 튀어나오는 거요 당연히 이게 제일 위험한 요소가 되죠 따라서 위험 요인은 오른쪽 승용차 앞으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다 2번과 좌측 보도 위에서 놀던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5번 2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